안녕하세요. 판례원부 원장님의 판대한TV의 판교열 변환입니다. 2013년 10월 1일자 판례원부 행정, 지분 쪼개기와 동의자 제외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13년 8월 1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도 5.190일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고요. 원고는 시행구역 내 주민들이고 피고는 성북구처장장, 보조참가인이고 정비사업조합입니다. 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조참가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설립인가처분은 구청장에 가기 때문에 구청장을 상대로 피고를 하되 이거에 가장 직조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이 보조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.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. 결국 원고들이 이긴 거죠. 내용을 보시죠. 이 추진위원회는 2004년 9월 10일 날 피고구청이 승의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2018년 11월 23일 날 한 14년 정도에 걸쳐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2019년 1월 29일 날 구청으로부터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. 피고는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서 2019년 5월 9일 날 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 즉 76.37%의 동의가 있다고 봐서 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원고들은 시행구역 내 반대 주민들이고 이 설립인가처분이 동의자 수를 잘못 계산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거죠. 문제는 이거죠.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한 필지에 토지 또는 한 개의 검축물을 여럿이 더 공유할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을 한 명으로 셉니다. 그러니까 한 필지에 토지나 한 개의 검축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한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동의자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개의 건물이 있는 때 그거를 딱 이렇게 한 명이 내가 이제 다섯 명이 공유하고 있다. 그러면 그 중에 대표하는 한 명만 동의자 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한 명이 다수의 필지에 토지에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할 때는 수의 관계없이 한 명으로 선정한다. 그러니까 한 명이 내가 이 지역 내에서 이만큼의 토지를 열 개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명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과수 지분 이전으로 늘어난 소유자의 동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토지를 잘 이렇게 쪼갭니다. 분필을 막 해가지고 이 토지를 이제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 사람에게 보면서 동의자 수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의 전족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. 그리고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 대한 각 대외되어야 된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명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시행을 하려고 사업 시행 예정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209명에게 매매합니다. 그리고 증여들 통해서 원인으로 다 지분 이전기를 다 해요. 그리고 209명 중에 194명은 지분이 모두 1제곱미터 이하 거래가액도 1만원에서 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되어가지고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. 그러니까 209명이 지금 되게 작은 1만원에서 60만원짜리 쪼개기로 막 나눠주고 그 중에 185명이 대표라고 해가지고 전체 동의자 수에 들어간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빼버리면 도저히 산정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185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인지 다시 세봐야 된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명종합건술 한 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소유자 및 동의자 수를 제외해야 된다. 그렇다면 인가처분 동의율이 미달하기 때문에 취소한 게 맞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. 이렇게 재개발 조합의 소유자 및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우호세율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는 되게 많았어요.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과소 이럴 경우에 소유자 수나 동의자 수에서 그 과소 지분으로 탈법행위를 한 자는 모두 제외한다. 그게 니판결의 취지입니다. 모두 제외한다. 그리고 그 제외한 다음에 동의자 수를 다시 봤을 때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는 인가처분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지분 쪼개기 방식의 조합 설립 동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분 쪼개기 빵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